We must be on live! 안녕하세요, 머스티입니다. 네, 저희 머스티비가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 한 번 더 아부나비에 가게 되었습니다. 10월 28일입니다. 네, KITE K-POP IN THE EMILATE에서 저희 머스티비가 공연을 하니까 저희 머스티비 많이 응원하러 와주시고 또 머핀 분들이 많다고 들었으니 네, 맞아요. 이번에도 또 찾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또 즐거운 추억 만들어보아요. 네. 항상 가면은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연히 생일날에도 한 번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이제 그래서 파티 막, 그 욕체에서도 파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도 정말 큰 기대를 안고 가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월 28일 만나요. 안녕! See you in the movie! New welcome! New welcome! New welcome! New welcome! New welcome! 아멘